펠컨 1는 미국 스페이스X 4가 2006년에 발사한 우주 발사체이다. 무게 38.5톤이며 진공 추력 50톤인 멀린 로켓 엔진을 1단으로 하고 추력 3톤인 2단 로켓을 장착했다. 670kg 위 소형 의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다. 2009년 펠컨 1호 차 발사 2008년 9월 28일 미국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인 38톤 펠컨 1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에 3회의 시연 발사가 실패했다. 2020년 링크스페이스가 중국 민간회사 최초의 액체 연료 우주 발사체 33톤 신간쉔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과 12년 격차이다. 스페이스X는 2005년에 590만 달러로 펠컨 1위 발사 비용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가로 제시했다. 2009년에는 펠컨 1위 700만 달러 펠컨 원인은 850만 달러였다. 원래 펠컨 1은 600kg 위 인공위성을 600만 달러에 발사하려고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하면서 420kg 인공위성 세 900만 달러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펠컨 1위로 1톤 인공위성의 1100만 달러가 되었다. 회사는 전세계 수요가 매우 적다며 두 로켓을 퇴역시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